진화 진화 희일한 목이 길어졌다 남아르크 용궐용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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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천적 형질은 유준한 뒤 말도 안 뒤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아 다윈의 자연선택설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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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생산 개체 변인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컨택 원단 맞은 곳 X만 주인공 더 필요한 변이설 너만의 수업 화근하의 경리로 징화 경리설 과연 선택도 변변이 격리서를 종합해 진화의 원리 진화설 이 둘을 구분한 간단한 비법 이것을 간단히 맞출 수 있어 이름이 다르면 상동기관 이름이 같다면 상사기관 기원이 같아도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외형이 달라질 수 있어 또 다른 생물이 같은 환경에 생활하면 비슷한 모습 될 수 있어 사람의 꼬리 뼈처럼 흔적 등 만한 것 퇴화된 그 경우는 흔적기관 동물의 발생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증거는 바로 발생상의 증거 우리의 유사성으로 적진 동물은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 경리선의 진화의 증거는 보조 캥거루와 갈라바 고수 풍도 핑키 힘의 목이 길어졌던 나만의 극경 불경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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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천적 형질은 유전한뒤 말도 안뒤 환경에 적응 햇살 안 남아 다윈의 자연선택설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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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 생산 개체변이 생존 경쟁 적절 생존 자연선택 다윈 능류 전 내 관해 잘 몰라서 기체변이가 나타난 이유를 몰랐어 진화론들은 완벽한 것은 없어 세기론을 종합해야 해 10, 1, 3... 기리 내 목이 길어졌던 나만의 극경 불경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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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천적 형질은 유전한뒤 말도 안뒤 환경에 적응해 살아남아 다윈의 자연선택설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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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 생산 개체변이 생존 경쟁 적자 생존 자연 컨택 원단 맞이구 엑스만 주인공 덧불리스의 돌연변이설 러만 애써와 박흥아의 경리로 진화 경리설 자연선택 돌연변이 경리설을 종합해 진화의 원리 진화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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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화설